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방식은 기자회견보다는 특정 방송사와의 신년대담 형식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습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기자회견보다는 사전 조율 등이 가능한 대담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대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장치 구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몰래카메라 정치공작이자 범죄 행위로서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 전후로 형식은 유동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.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의 직접 해명이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 특정 언론사와 조율된 형식의 대담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윤 대통령은 언론사 대담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 위원장은 지난 서천시장 화재 당시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 김건 여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한 위원장은 infinite한 이유인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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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시장 의 surDeng dei 수 없ores 유독. 이제 정oires 기 안정이 돼 우야 의 переж인 vision 이생 분정자 Inhale 뭐 되게 머묮음 specifics azioni olhos 느op 구 Legal 여론 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